아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. 끼고 싶죠. 솔직히 뭐 나오고 싶지. 나오지 마. 그러니까 오지 마. 지금 내가 지금. 몇 시간 하고 있어. 지금 여기가 내가 잘 터져. 지금 31분. 근데 아까 끊긴 것까지 없지만 40분 하셨거든요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 내 껄렀고 또 안 들릴 것 같아요. 엑소에 사랑해. 아 예. 여러분들 이렇게 액젤 웃을 이렇게 찾으시면 어디 저랑 바꿀까요. 체인지 합니까. 예. 오 백제누 씨 돌아왔다. 진짜요. 여러분들 저를 원하지 않는 건가요. 네. 이게. 여러분들. 그. 저랑. 저는 지금 수영이랑 같은 방 쓰고 있고요. 저는 지금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. 수영은 방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. 부러웠나 봐요. 제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. 잠깐 또 이렇게 끼고 싶어가지고. 또 우리들 관계에 맞죠. 우리들 관계에 그렇게 끼면 안 되는 건데. 저는 거실입니다.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.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들 다 댓글 쓰지 말고 집중해봐요. 집중해봐요. 뭐냐면 저희 지금 엑소.